이게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되겠죠? 일로 갈 때는 이게 증가량, 이게 감소량이지. 하지만 반대로 되돌아갈 때는 이게 증가량, 이게 감소량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합력 위치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면 다시 말하면 힘과 속도의 대략적인 관계를 가지고 보면 붕끼, 붕끼, 붕끼 이고요. 이 운동이 탄성력에 의해서 합력을 그려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증가량 또는 운동에너지 감소량이다라는 관계로 이해해보면 양의 1에서 증가, 음의 1에서 감소 다시 돌아갈 때는 양의 1에서 증가, 음의 1에서 감소 증감, 증감, 증감 하지만 이건 하나의 단일한 기울기를 갖는 1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대칭이다.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대칭이다. 힘의 최대값도 대칭이다. 모든 게 대칭이다. 늘어난 만큼 줄고 늘어난 만큼 줄고 이해되지?